출연 전후랑 많이 달라져요. 인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찡! 20살 정이몽이라고 합니다. 보안지원 나오고 나서 패션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집에서 스폰지밥을 보고 있습니다. 사기인가? 대뜸 고등학생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이런 보상을 준다니까 저는 후원단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고등래퍼나 이런 엠넷 방송들 집에서 그 방송을 보면서 와 멋있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지낸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홍대에 가면 일단 손 아파요. 싸인회셨더라구요. 죄송합니다. 돈이 없어서 만들어보고 싶은데 못 만들어보는 옷이 되게 많고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걸 다 지원해주고 미션 때 제 상상력 발휘해서 만들어보라는 거 다 만들어보라는데 그런 거 자체가 경험이 되게 출연 전후랑 많이 달라져요. 후회 엄청 했겠죠. 그러면 집에서 이제 저는 와 창빈이 개 멋있어. 교진이 완전 멋있어 막 이러고 있었대, 집에서. 원래 게임만 하던 몽이를 바꿔준 인생을 바꿔준 프로그램. 자고 일어나는데도 패션이고 자기 전에도 패션을 생각하면 그냥 바로 지원하세요. 나오게 되면 이제 엄청난 보상들이 있고 인생 자체가 바뀌는 진짜 하나의 큰 거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은 이제 스무살은 늦어요. 고간지 투 지원 많이 해주시고 고간지 투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도 수연이랑 유튜브를 해야 돼요. 이제 고간지 구독할 겸 제 채너도 슬쩍 와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마. 와.